자막 문화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 킹의 게임이 뭔지 알아냈어 너희도 손가락이었잖아 우리 킹 손가락이 아닌데? 아 킹! 저희 킹의 게임이 궁금합니다 저도 킹의 게임이 궁금합니다 저희 게임 중고가 있어 아 진짜 게임 야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명호야! 어이! 이번에서 F, E, F! F, F, F 우지 공격하는데 어떻게 말로 막아? 우리 팀에 말 있어 진짜 말 마이 그 6에? 6에 F 6에 F 말 같아! 말이야! 도겸이 약간 호위무사 같다, 호위무사 아니 도겸이 몰입도가 좋아 슈아 형! 어 3D 3, E D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야 인간말 이거 재밌다 이거 해리포터에서 진짜 재밌게 봤는데 형 마네킹도 움직여도 돼! 너 편한 대로 해 아니 내가 왜 알려주지? 형 왜 왕 숨기기 8, E 우지 우지 8, E 8? 어 숨긴 거 같은데? 다시? 오케이 잘했어 슈아 형! 어 4B 4B 오케이 4B 연필 쟤 왜 슈아 왜 자꾸 움직여? 그냥 그거 할 거 없나 봐 그래 그래잖아 왓다리 왓다리 몰라 R 까기에서 할 거 없을 때 앞으로 조금씩 미는 거 아 이거 또 또 또 차 누구야? 쿱스 형 아니야? 차? 어 맞아 왜? 나 어디로 가? 차 쿱스 형 맞아 6C 6C 어? 어 잠깐만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나는 룰을 몰라 가르쳐줘야 돼 6C 안 된다고? 왜? 된대? 룩은 직진 아니면 왼쪽 그거야 안 돼 이렇게 아 아 여기 잘못했어 이쪽 잘못했어 아 이거 헷갈려 여기 헷갈려 오케이 오케이 디셔 누구야? 어 원우가 그 6C 오케이 6C 6C 슈아 형 어 원우 형 먹겠다 원우 형 죽이자 가자 Let's get it 게임 뭐야? 신발 던지기 와 너 의외다 되게 신발 던지기 던지기 Josh let's get it Josh Josh 아니 여기서 하는 거야? 다 운이야 그래 다 운이야 진짜 다 운이야 이거 Let's go 한 번에 끝내자 와 오케이 원우 원우 어? 와 원우 원우 어? 와 원우 원우 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 나 미끄러졌어 와 됐어 미끄러웠어 자 여러분 이 통이 넘어지면 안 된대요 아니 왜 왜 갑자기 에이 아니 아니야 야 된다고 하셨어 왜 저희가 얘기했을까 야 나 순간 감정리를 넘어지면 안 되는 건 뭔지 알 거 아니죠? 뭔지 알 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자 자 자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너 뭔데 자자자자 우리 예의바른 아이돌이 됩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 신발이 들어갔다가 넘어지면서 나오게 된다면 인정하는데 이건 넘어졌는데도 들어갔고 아니 그렇지만 피디님의 말을 들읍시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지는데 안 닿았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러면 두 분이 가요 뭐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뽀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뭣이라도 해둘 거야 안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아 잠깐 끊었다 가자 그러면 일단 하고 가자 아니 아니 넘어지니까 또 이제 아 이거 어려워 근데 에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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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샤 포기한 거 같은데 한 번 더 해도 질 거 같다 조샤 포기한 거 같은데 조샤 못한다 안 넘어지는구나 간신이 안 넘어졌다 간신이 간신이 안 넘어졌어 이거 그러면은 이걸 한 칸 땡길까 얘들아? 한 칸 한 번 땡길까요? 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 왜냐면 멀어서 이게 충격 때문에 넘어지는 거 같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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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니 원우 잘해 이거 와 넘어졌죠 이거는 넘어진 수박 아니 넘어트리면 안 돼 끊었다 갈까요? 여기 고정하고 갈까요? 끊었는데 세 번이면 인정? 야 슈아야 포물선을 그려서 들어와야 돼 하나 높이 세게 어 슈아 진짜 못하는구나 어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멋있어 조슈아 아이 아쉬웠어 아쉬웠어 원우 형 잘한다 야 원우 진짜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와 야 이거 뭐야 자시 가자 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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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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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고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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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형은 하던 대로 하면 돼 오 됐다 오 됐다 아아 아 진짜 우다 죽지마 원우 감 좋아 아 원우 형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 자 자시 자시 그냥 하늘 위로 넣을게 아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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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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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바닥에 튀기고 맞혔잖아 방금 잘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왔다 왔다 자시 왔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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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포물선은 좋았어 오 근데 포물선은 좋았어 오 포물선 잘 continua 좋아 좋아야 알겠어 아 못해도 돼 됐다 아이고 아 몰 banyak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는 just진 분들 중에도 검은 세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미imientoя 오 멋있어 멋있어 야 준하 우리 차례야 원우야 kim 죽여 갈게 원우야 kim 죽여 가자 가자 오두야! 전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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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거. 우지 형. 형 안 들어갔어. 형 안 들어갔어. 아 꿈놔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떨려. 나와라. 슥통! 슥통! 제발! 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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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소원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의 이김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권 소원권! 아유 갑자기 소원권! 원우의 이김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승패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오! 제도전 소원권이 있어. 제도전 일단 쓰자. 한 번 더 남았잖아. 그래 그래 그래. 잘했어x3 나이스x3 자 이렇게 해서 1대1! 1대1!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판은 저희가 이겨서 1대1! 1대1! 그럼 형이 저거 할래? 형이 저거 해. 체스를 할 줄 몰라. 그럼 도겸아 너가 해. 내가 할게. 그러면 킹을? 킹 잘해야 돼. 형이 가고. 내가? 우지 손가락 진짜 잘하네. 내가 그러면 칼바람을 공격할 수 있는 애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형이 비주얼 한 게다. 내가 그러면 저기 가서 휘집고 올게. 형! 나 게임 바꿔야 될 것 같아. 귀여워. 자신감 붙었어. 난 이거. 체질이야. 얘 너무 좋아. 체질이야. 내가 단체 말고 다른 거 갖고 있는지. 단체가 우리가 쟤네한테 많이 딸릴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단체를 걸어. 그럼 내가 단체로 할까? 그래서 단체를 걸어. 나 지금 끝났는데? 단체를 걸어. 버논아 게임 뭐였어? 기억의 계단. 기억의 계단. 기억의 계단. 너 뭐였지? 손가락 씨름. 어 내가 흥얼이 힘들다. 그래 그래 차라리. 너 신발 던져. 내가 신발 던질게. 와 그래 그래. 아 형 잘하겠다. 형 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우리는 바꿨네 쿱스랑. 킹이 쿱스 형인 거야 그러면? 오 호시 쫄벽이네. 야 정환이 형이랑 나랑 또 대학생인데. 야 난 바로 숨어야겠다. 야 바로. 바로. 야 가위바위보 이기면 바로 끝나겠네. 버논아. 어. 가위바위보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겨야 돼. 도겸이가 이기면 원우가 바로 공격이야. 바로요. 지금 체크메이트야 바로 시작이. 형 좀 플레이하다가 가. 그냥 안 그러면. 그래 바로 끝내지 마. 버논이가 이길 수도 있어 가위바위보. 도겸이가 이 그림을 못 볼 수도 있어. 가위바위보. 그래도 너무 바로 끝나면 안 되겠지. 오오 surviving. 그리고 게임 체인저. 멋있어. uch Predести All stay. 1hpppv 가까워요. 와 1hppp대 invest. 3hppp break. 바로 끝내면 안 되겠지? 하면서 바로 끝났어? 바로 끝날 거? 그럴까? 이 tanto 대조라나 할 거니까 너네 맘대로 해. 한 manque 하고 싶어? 도겸 씨엄 아아 unit 아님 내가 이기고 싶어. 오케이. 우지 형. 한 판 더 하고 싶어? 진짜 소원권 아예 1차게 쓴다 아니 내가 이기고 싶어 오케이 우지 형 C7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는 A7이지 아 A7이야? A7 저 맨 위 아니야? 형 여기 형 여기 맨 위 C H라는 거 뭐야? 형 A7? 뭐라고? A7 A7? A A 아 저기네 저기네 아 여기네 7 A 아 A7이구나 A7 A7 아 A7 A7 형 숫자도 영어로 말해줘 어? 숫자도 영어로 말해줘 테스트하냐? 오케이 베넨 형을 왼쪽으로 보내야 될 거 같은데? 킹 1B 1B 야 이번 게임 좀 흥미진진한데? 둘이 막 머리싸움 위 여기까지 보여 고민 고민하지 마 보이 승관이가 앞에 있는 디노를 잡아 또븐네 하하하하 또븐네 게임 뭐예요? 저요? 네 아 도겸이 게임! 디나 하면 더 죽여주자 아니 승관이 게임은 다 약간 내가 자신 있는 게임으로 하네 승관이가 이거 왜 자신 있지? 그러게 저 잠시만요 이게 발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발 닿는 걸로? 네가 뛰어다 밟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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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랐어 1초 56 1초 56 1초 56? 생각보다 느렸네 두 발로 끝내려니까 아니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왜요? 난 가운데를 본 줄 봤어 정면이지 정면이지 에이 에이 오 오 오 이겼어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겼어 이거 좀 느리겠지? 다시 그럼 이 8로 늘릴까요? 8까지 아 나는 놀라는 표정끼를 아 졌네 했는데 순간아 이겨야 돼 아 안 되겠다 이거 벗어야겠다 그럼 미끄럴 텐데? 그래 그래 한 번 해봐 뭐야 뭐야 너무 미끄럴 왜? 야 양말도 벗어 양말도 벗어 양말도 벗어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이기냐고 야지 야지 가지가지 않나 뭐야 가져가자 이게 다 승관이랑 디노여서 그래 어 승관이 왜 이렇게 앙숙이 많아 민규랑 승관도 그거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 선 알겠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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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우웩 우웩 하핳 아 야 괜찮아? 야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어떡해? 야 어떡해? 야 어떡해? 야 어떡해? 야 이거 지얗고는 거야 아니 너 어떡해? 이게 찢어질 것 같은 그 느낌 야 이게 벽에 붙었어 나 기록 안 든다고 할까봐 마지막 손도 안 짚었던데 아니 야! 야 찍는 거 아니야? 야 미니께 열심히 할게! 아니 거의.. 너네 거의 공이었어! 이렇게! 아니 계속해 열심히 했지! 나 양 찬자 탄 줄 알았잖아! 승관이 그거 잘해주세요! 붕겨있는 걸로 양 찬자 타고 날아가는 거! 나쁘지 않게! 와 승관아! 진짜 날아갔어! 이러고 지면 어떡해! 1초 9일이야! 야 승관아 윽 소리 나는데 윽! 아니 밟고 날랐던 그 순간에 아무도 말 안 했어! 윽! 다 정리를 기웠어! 내가 잘못 봤나 싶어!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게 떨어져서 웃겼던 거지 그나마 승관이가 엉덩이가 탄탄해가지고 디노야 조심해! 디노가 이겨 무조건! 응 무조건 디노가 이겨! 9 몇이었어? 1.9 몇!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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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 같아! 결과 결과! 승관이가 이긴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겼는데? 누가 봐도 이겼어? 왔어! 네 이리 와! 야 괜찮아 너! 승관아 너 양 찬자 타고 날아갈 수 있어! 불량을 줬어!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방송을 살렸어! 불량을 줬지!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불량을 줬어! 승관아! 이 게임을 살렸어! 방송을 살렸다! 고생했어! 나 그냥 막는 거 시켜줘! 막는 거 막는 거 다 이런 거 할게! 진짜 저렇게 웃게 넘어지기도 힘든데? 와 진짜 웃기다! 그냥 살아 하는 자체가 예능네! 디노야! 어! 7H! 와우! 그러니까 간다! S-Coups F8! 아 F8! D8? 어 호시 형! 어! 4A! 아 처음에 2칸 갈 수 있어! 처음에 2칸 갈 수 있어! 이제 호시가 우지 잡으러 가야 돼! 난 여기까지일 거 같아! 우지 형! G1! G1? 저거 여기네 여기! G1! 저기! 말 공격하라고 하나 보다! 어? G1이다 맨끌! 이렇게 돼? 굳이 퀸이야 퀸! 퀸 돼! 대갔어 대갔어! 민규 형! 어! 2E! 나 직진하면 다 한 명 살릴 수 있대! 너 살릴 사람 없잖아! 호시 저기 앞에쯤 갈 때 나 보내줘! 공격해서 손가락으로 다 잡아버릴게! 오케이! 마네킹! E5! 오 마네킹 멋있다! 호시 형! 어! 앞으로 한 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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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호시 움직여! 마네킹 앞으로 한 칸 더! 오 마네킹 신경전! 근데 이거 왜 내가 하고 있지? 그럼 부탁해요! 호시 형! 앞으로 한 칸 더! 오케이! 아 너무 견제하네! 오케이! 문준이! D6! D6! D6라고? 여기 맞아! 안 되는데? 아 미안해! 못 가! 못 가! C6야! D8 형! D8 형! 뒤로 한 칸! 우지! 아! B6! 아 오케이! 도겸이 형 진짜 체스 좀 해봤구나! 아 나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럼! 어 정환이 형! 어! 어 왼쪽으로 한 칸! 벙아 나 움직일 생각 없니? 우지! 우지 B3! 나? 어! 어 좋은 선택이야! B3잖아! 오케이 호시 형! 어! 7A! 아 아 잠깐만!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얘기했잖아! 그래 얘기했으니까 가 그냥! 얘기했잖아! 도겸아 호시 A! 준 형! 7A! 호시 형 이기자! 이겨야 돼! 나 게임 뭐야? 북불북! 아 호시야 이길 수 있어! 호시야 가자! 저 친구! 아 저 친구 계속 보네! 아 이거 긴장해 왜? 가면 돼? 왠지! 와 호시가 거쳐 놓은 건데? 다! 호랑이 운 다 없어져라! 호랑! 혜! 아 호랑해! 좋아 맘에 들어! 호랑이! 아 호시 형! 우와! 호랑! 혜! 혜! 호랑해! 고개하게 고개하게! 나이스! 우와! 호랑해! 와 오래간다! 호랑해! 아 앞 global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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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해! 호랑해! 호랑해 호랑해 아 이 위에 넥까 했었는데 나 그냥 좀 막할게 이제 아 이제 공격적이어야 돼 민규 형 어 8D 8B? AB로 어떻게 못 가? 나 B-SHOP인데? D-8 못 가 왜? 나 B-SHOP인데? 아 아니야 룩이야 룩 나 B-SHOP이야 아 룩 아 미안해 미안해 그건 잘못 말했어 캐슬 아 D-8 형이구나 D-8 형 저 끝으로 1자로? 그냥 이건 명칭을 얘기해 쿱스 형 앞으로 한 칸 캐슬 7D 구비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나 말 쓰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민규도 쓰고 오케이 쿱스 형 뒤로 한 칸 응 이제 민규가 가야 돼 이제 캐슬 어 7A 7A 쓴 뭐야? 그러니까 쟤 잡는 건데 말 있는데 준 형 나 준 형 준 형 게임해야지 게임 게임 뭐야? 나 명호 도겸이 게임이야 도겸이 게임? 야 도겸이 게임 오늘 핫하다 이겼다 이겼다 하기도 전에 이겼다 이게 뒷발이 사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해도 돼 준 형 금 넘지 마요 어 아 진짜 저 기침을 젖혀야 돼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x3 진지할 일이야? 나이스 근데 옆에 팔 여기는 다 맞는데 아옹야 근데 다 맞았어 넘었어x2 오 이겼다 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x3 뭐야x2 나이스x4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있었나봐 아 아쉽네 막판 대업장국 가자 갈게 네 자 우주 형 어? 왕 옆으로 가 얄이 와 좋아! Q7G 나는 어쨌든 경기를 해야 돼 이거 형이랑 붙어야 돼 아 나랑 붙는다고? 어 기억의 계단 아 원우 형이랑 기억의 계단 어려울 것 같은데 기억 아 나 기억이 안 좋은데 원우 형 이겨줘 이거 처음 하면 오히려 더 틀려 디노야 이게 한 번에 끝나야 될 것 같아 두 번은 한번 못 뛰어 맞아 맞아 한 번 해야 돼 네 어렵다 아 어렵다 5 5 5 5 5 5 괜찮아 유추해내 분명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디노부터 가자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도 돼 내 시간을 줘 시간을 줘 여유롭게 너무 뒤에 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앞에 거를 다 까먹어버려 디노에게 시간을 줘 여러분 다 뭐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적을 만들 수도 있어 하나 천천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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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디노 여기서 아무래도 하지 마 끝났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디노야 근데 어차피 네가 여기서 이겨도 우지가 나 공격하면 끝나 게임 사기를 완전 떨어뜨려 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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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다 어 아 오케이 원혜야 마지막 길이 기억이 안 나 시작 원혜야 원혜야 어 뭐야 아 부른 거야 아 그냥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야 부르면 안 돼? 땡이네 땡이네 나이스 뒤로 가자 땡이지 땡이지 와 나도 지금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 기억 안 난다 와 잘해 또 저거를 보는 거랑 밑에를 보면 또 기억이 안 난다 좋아 된다? 아 잠깐만 뭐였지? 아 오케이 오케이 똑같은데 말 봐 오케이 오케이 까먹은 거지 괜찮아 괜찮아 과연 뒷부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와 둘 다 같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진호야 할 수 있어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그래 빨리 해 틀려도 돼 그렇지 좋아 틀리지면 틀려도 돼 망설이지 마 괜찮아 망설이지 마 자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틀려도 돼 아까도 여기였어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로 빠져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우리도 기어 안 와 그냥 아무도 기어 안 와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었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 가보고 아니면 어느가 이기는 거지 니가 오래 섰을수록 저 형 까먹어 그래 까먹어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안 봐봐 아 빨리 가 아 아니잖아 자자자자자자자 어느 형 그대로 가 그대로 아 어느 잘 할 것 같은데 못하네 거기서 계속 해봐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원우야 느낌으로 원우야 느낌으로 가 그냥 네 느낌으로 가 오케이 와 여기도 땡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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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나요 오 디노 보는 게 디노가 유리한데 그렇지 디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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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 봐래 바쁘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래 잘하고 있네 맞아 맞아 그렇지 거기까지 할까 봐 이거 같아 해 혜진우야 아 이거 아니야? 와 왔다 가자 가자 어? 오잉? 어? 뭐야 뭐야 뭐해 이거 지금 무서운 거 아 설마 반대쪽인가? 어? 어? 미쳤나 봐 아 미쳤나 봐 뭐해 갑자기 아 뭐해 야 기회를 야 방송 분량 야 기회를 야 방송 분량 야 방송 분량 아 와 와 야 여기 여기 무슨 러메이가 아니에요 얘네 왜 이래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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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까에만 맞아야 돼 따다 따다 따 여기야 와 니들 대단하다 펌어 안 밟는데로 밟아봐 그래 여기 안 밟았지 밟았지 밟아보면 어디든 나올 거야 야 네 맘대로 해 그냥 아휴 땡 아 아까 원호 가봤는데 아 디나 아 디나 오리야 방금 디나가 갔잖아 아 이리로 갔어? 어 온호야 너 디나가 안 보지 야 너 졸리냐? 나 지금 내가 길바지 못해. 와 뒤에 진짜 거침없어 지금. 안 밟아본 곳. 아 빨리 걸어봐. 아 미치겠네. 너 여기니? 네 맞아요. 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진짜 같지? 어디야?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나왔다 답답해. 답답해 답답답답답답해. 자 여기서. 인델 윗. 자 여기서. 인델 윗. 인델 윗. 인델 윗. 인델 윗. 인델 윗. 인델 윗. 와. 원이야. 원이야. 와 형 진짜 최고야. 와 너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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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때 멋있어. 너무 멋있는 나만의 그대. 바로 갈게. 끝내. 끝내. 손가락 킴 괜찮아? 오케이. 정한이 형도 나쁘지 않아. 정한이 형 이거 잘할 것 같은데. 3세 판인가요? 3판 2승. 3판 2승. 집에 끝나. 자 우지가 이기면. 스킬이다. 나는 관절을. 관절을 사용하지. 연가시 같네. 이 형 손가락이 투게 해가지고. 난 관절을 사용하지. 탈골 스킬. 우와. 준비. 시작. 와 괴물이다. 탈골 스킬 쓰는데. 잡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야 이게 뭐예요. 형 상대를 잘못 받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이겨.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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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어떻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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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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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집에서 안 집에서 안 집에서. 아니 뭐. 스탑 스탑 스탑. 됐어. 됐어. 손이 너무. 손이의 땀이. 땀이 많고요. 너무 많아. 야 그래 스킬이야. 자 왼쪽. 손가락 진짜 길다. 양쪽이 다 되심 조금. 진짜 길다. 나랑 해볼래? 준비. 시작. 오케이. 아 잠깐만 너무너무 많아. 너무. 이게 자꾸 땀 때문에 놓쳐져. 팔 좀 재정비하고요. 팔 좀 재정비하고요. 네. 땀이. 와 긴장이구나. 아 이게 뭔데 이거 사실 져도 되거든? 원래 그런 거. 이겨줘 팀을 위해서. 그게 세븐지의 승부욕지. 시작. 시작. 세븐지의 승부욕지. 세븐지의 승부욕지. 오케이. 갈게요. 세븐지의 승부욕지. 시작. 와 근데 엄지가 너무 길다. 엄지가. 야 엄지가 저렇게 길다고? 와. 야 이거 내가 잡았나? 야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처음에 내가 잡았었지. 형이 잡았는데 그게 뒤집기였나요? 이렇게 냈어 서버가. 세븐지 너무 길어서 꺾여서 같이 잡아. 이건 노플레이가. 이렇게 잡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 양보 없어. 자 인생에 열심히 안 하는 건 없어. 시작.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세븐틴이에요. 잠깐만 이거 빼는 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좀 더 붙이자. 1. 2. 어 방금 빼지 않았어? 에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킹을 잡은 걸 보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킹을 잡아먹자. 자 우주야 잡아 먹어. 킹을. 먹어 먹어.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귀여웠어 귀여웠어. 저희가 킹 이겼으니까 저희 팀이 2대1로 이긴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소원권을 쓸게요. 어떻게? 옛날에 깡촌차기 한 거를 제가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쪽으로 오면 돼요. 나랑 외버폰. 소원으로 그러면 넌 진 거야. 난 이긴 거야. 그럼 저희는 무단 그 때 노래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기 먹으러 갈까요? 나는 쟤 빼고 싶어. 아니면 너 소원 써. 근데 도겸아 나도 노래방 소원권 있다. 그러면 형 협상하자. 어떻게 할까? 나 그냥 이리로 껴줘. 껴줘. 너 여길 온다고 해. 그냥 너도 절로 간다 해. 저 절로 소원권 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삼겹살. 그럼 저도 삼겹살. 오케이. 자 지금 노래방 소원권을 삼겹살로 쓴 사람이 지금 도겸 혹시 있는 거예요. 카운터 해주세요. 자 여기 혹시 노래방 소원권 있었던 사람 있나요?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오 참. 사먹을 돈 있다. 또 다른 분들. 나는 없어. 근데 그 노래. 저 저 저. 저 사비 보태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네가 가서 옆자리에서 넣으면 돼. 옆자리에서. 나 혼자서 고기 꾸면서? 오늘 원우 형의 날이었으니까. 형이 마무리로. 오늘 저의 콘텐츠의 날에 제가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쿱스 형 유도 한번 해주세요. 처음 복귀. 아 그래요? 쿱스 형 첫 복귀 방송인데 다 같이 이렇게 게임을 즐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결국엔 이겼네요. 그럼요. 다 이겼네요. 정한이 형이 진짜 잘해줬어. 나 진짜. 형이 진짜 잘해줬어. 인생은. 인생은. 간만에 다 같이 고잉 세븐틴하고 끝날까?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쿱스 형까지. 네 세븐틴에서. 다 모였으니까. 더 재밌는 콘텐츠로 우리 캐럿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생 영국같은데. 쉴 터블링.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나선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잉 세븐틴. 나선의 세븐틴. 나선의 세븐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 그리고 노래방 수원권으로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고 구경하는 걸로 수원권을 써도 되나요? 됐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걸 그렇게 써도 돼? 근데 그거는 촬영 안 가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촬영에 다 임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그니까 촬영에 다 임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이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에잇. 에잇. 자 저희 여기까지 갔어요. 삼겹살 먹방까지 갔어요. 근데 진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정신 저녁 먹지 않고 오긴. 근데 아침 정신 저녁 먹지 않고 오긴. 너 왜 악감정이 있어. 우리 같은 팀이야. 우리 지금 뭐하는 거야. 난 그날부터 다이어트한다. 너 불법이야 인마.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면 어떤가 해서 소원권을 소원을 그냥 그걸로 쓰는 거죠. 소원을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컨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그냥 사람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랐어 아니야. 이제 몇 개 남았죠 소원권? 나 이제 없어. 이제 민규밖에 없어. 민규랑 우주 형 하나 남았어. 나도 하나 남았어 노래방 소원권. 아무튼. 소원권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고인 세븐틴 다음 년도에 뭐 또 하게 된다면 소원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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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